고졸하고 대졸하고 하는 일도 좀 다른가요? 스펙 알고 싶습니다 초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엔지니어 박상신입니다 네네 전기직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전기직 쌍기사 두 개고요 기사랑 공사기사랑 그 다음에 영어는 토익스피킹으로 해가지고 레벨6 150 맞췄었거든요 그거에 한국사 1급까지 해가지고 125점 맞췄어요 커말은 없으신가요? 네 저는 커말은 따로 없었고 그렇게만 저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한국어랑 커말까지는 있어야 합격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컷이 좀 높아져가지고 다른 회사 합격한 데도 있나요? 아니요 저는 여기 필기 붙고 여기에만 거의 올인을 해가지고요 그럼 발전소나 그런 데는 안 하고 한 점만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취업할 생각이 크게 없었긴 했는데 저 학부연구생 할 때 교수님이 한전 출신이셨거든요 그래서 추천해 주시면서 알아보니까 사기업보다는 워라벨도 훨씬 좋고 돈은 조금 덜 벌어도 근무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고 해가지고 솔직히 워라벨 많이 보고 지금 들어오셨으니까 워라벨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네 저는 만족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이게 직군별로 좀 다르기는 한데 송변전은 대체적으로 워라벨이 괜찮은 것 같아요 교대 근무는 하시나요? 교대 근무했다가 지금은 사무실에서 일근직거든요 그게 순환하는 거죠? 그건 아니고 원래 보통 신입으로 들어오면 송변전 직군은 교대를 먼저 시키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 나오면서 이제 일근직으로 나왔거든요 통상근무쪽으로 그러면은 좀 회사에서 하는 직무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송변전에는 송전, 변전, 개통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송변전은 그래서 송전은 이제 뭐 철탑 같은 거 순실을 돈다던가 아니면은 그런 또 시공이 있으면 또 시공을 하고요 그런 업무 주로 맡고 있고 그 다음에 변전 쪽에서는 이제 변전 정비가 주로 이제 GIS 이런 설비들이 고장이 났을 때 이제 조치를 하는 쪽을 맡고 있고 이제 예방정비 파트라 해가지고 그 순회진단팀이라고 이제 무인변전소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일정 주기로 거기를 변전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설비를 점검하는 팀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예방정비고 변전 운영해가지고 또 교대 근무지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관리하고 그 변전 운영부 안에 또 교대 근무자분들이 속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GIS 아까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고치는 업무도 하시나요? 어 그거를 고치는 업무는 저희가 안 하고요 저희는 보통 간이 정비까지만 하고 주로 이제 감독하는 실제로 다니던 거랑 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가요? 아무래도 그 저희는 과를 다니다 보니까 이론적인 것만 되게 크게 배우게 되는데 대부분 그런 식은 이제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돼요 이론에 대한 건 별로 안 써요? 알면은 좋기는 한데 배전에 가면 더 안 쓰고요 송변전은 그래도 좀 쓰기는 하는데 이게 그렇게 크게 전문적인 지식 같은 것보다는 약간 실무적인 그런 게 좀 경험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여기서밖에 안 하니까 아니면 차라리 인턴 같은 걸 좀 해서 체험이라도 살짝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인턴 하셨나요? 네 저는 인턴 했었어요 어디서 인턴 하셨어요? 저는 배전에서 인턴 하긴 했는데 거기 다니면은 그 직원분들이 이런 거를 좀 현장 같은 것도 데려가 주시더라고요 송변전에서 인턴한 친구도 보니까 그 변전소를 직접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데려가 준다든지 그런 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한전에서 인턴 하셨나요? 네 저는 한전에서 인턴 했어요 원샷 원킬로 끝내버린 게 멋있으시네요 어쩌다 보는데 초봉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알리오에 올라와 있는 거의 그대로인데 조금 1년 차에는 이제 이게 성과급이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거의 거기에서 많아봐야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렇게 차이 안 나는 거죠 성과급으로 받으면 한 어느 정도 더 추가돼요? 천 단위 정도 추가되는 것 같아요 인상률은 거의 공무원하고 비슷한 느낌인가요? 아 네 그렇죠 공무원 0.9% 따라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추가적으로 또 임금 협상을 해서 올리긴 하는데 그거는 또 매년 달라지는 거라서 또 명확하게 좀 뭔가 말을 하기가 좀 그런 복지는 어떠세요? 한전 다니는 사람만 누리는 복지는 없는 거고요 대기업보다는 확실히 좀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게 복지 수준이 근데 아예 없는 건 또 아니고 그렇다고 또 막 크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복지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인 학자금 이런 거 대출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육아 그런 거는 진짜 거의 웬만한 보장을 다 해줘요 육아에 관련된 것들은 육아 만약 임신을 했다고 하면은 뭐 4시 반 퇴근 이런 것도 다 있거든요 급여는 그대로 보장되고 아 네 그런 시간적인 그런 게 좋네요 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공기업이라서 그런지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전공대로 좀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뭐 스탑박사를 한다거나 사업소에서는 약간 그런데 크게 관심이 없고요 아마 그런 거는 본사 쪽에 있는 분들이 좀 더 관심이 있으시지 않을까 아 좀 가까이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거기서 주로 하고 약간 거기 쪽이 좀 학구 그쪽이 대부분 많고 조금 높거든요 그런 쪽이 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쪽은 아마 본사 있으신 분이 확실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한전 들어왔을 때 고졸하고 대졸하고 차이를 두고 뽑잖아요 그러면 하는 일도 좀 다른가요? 그게 4직급을 뽑으면은 대졸이랑 똑같은 업무는 하는데 코봉은 1호봉 시작 그거밖에 다른 거 없어요 아 일은 똑같은데 호분만 좀 다르군요 아 저도 실제로 고졸 사원분들이랑 같은 업무 하고 있거든요 같은 부서에서 지금 네 그래서 다른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고졸하고 그러면 고졸로 들어와서 그게 안에서 대조를 딸 수도 있잖아요 아 그쵸 그러면 좀 더 올라가나요? 그거는 달라지는 거는 없어요 애초에 들어온 거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동기들 중에 여자 남자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어 전기 직구는 거의 뭐 남자가 압도적으로만 한 7대 3 이 정도까지 되는 것 같은데 천차만별이겠지만은 나이 많으신 분들도 꽤 있으신가요? 40살 신입사원까지 봤어요 동기들 중에서 뭐 다른 곳으로 이직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좀 있나요? 거의 없고요 아 역시 좋은 회사니까 아 역시 거의 없구나 거의 없는데 근무지가 너무 오지에 발령받는 경우에는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오지면은 조금 쉽지 않나요? 오지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오지를 말하는 거예요? 영덕 이런 데 아 영덕? 쉽지 않은 거? 안 와 보이는데요? 영덕 들어만 봐도? 어 뭐 근데 차라리 그런 데 가는 게 오히려 또 나을 수가 있는 게 네 오줍지 않은 데 가가지고 올해 촌에 있느니 그냥 빠르게 가가지고 울릉도 같은 데 가면은 다른 데는 한 3, 4년 있어야 근무지를 좀 옮겨주는데 울릉도 같은 데는 그냥 갔다 1년만 있다 오라 하거든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보내준다고 아 그러면은 땡큐죠 오줍간한 데 오래 있을 바야 차라리 그냥 빨리 갔다 오는 게 나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 이거는 진짜 한전분들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네요 필기 시험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어요? 어 저는 이제 주로 약간 메이저 NCS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에듀윌이나 이런 좀 유명한 데를 주로 풀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데가 아니면 약간 조금 사설 모의고사 옛날에 고등학교 때 쳤던 것처럼 이게 정석대로 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자기들이 이런 범위를 벗어나게 해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이 많아서 아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걸 위주로 저는 차라리 조금 양을 줄이는 대신 틀린 문제를 거나 아니면 제가 못 풀고 넘겼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풀 수 있을까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를 좀 오답노트 비슷하게 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아 오답노트 하셨구나 네 그게 실제로도 좀 오히려 그냥 양치기 하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리고 NCS 자체가 한 저는 피사트 유형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 시험 자체를 그 진짜 5급 공무원들 시험 기출 문제를 풀었었어요 5급 공무원 기출 문제가 훨씬 깔끔하고 난이도는 확실히 있는 편인데 확실히 깔끔한 것 같아요 문제 자체가 그러면 전공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전공은 기사 수준 정도로 보통 나와서요 기사 책 보던 걸로 기사 공부했거든요 이론적인 내용 위주로 보고요 이론 위주로 하셨구나 네 이게 아무래도 나중에 면접 가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연도 막 이렇게 줄줄 풀면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고기만 머리에 남아있으니까 저희 서비스가 이제 환전 기출 문제도 다 있어요 아 네 그런 발전소 기출 문제나 인천국제공항 가스공사 그런 기출문제 공격 기출문제 전기직 제공해주는 서비스인데 만약에 수험생으로 들어간다면 한번쯤 풀어보고 싶으시겠죠? 만약에 환전 들어가고 싶다고 하시면 아 그렇죠 그런 기출문제가 있으면은 솔직히 기출문제가 좀 구하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들고 나올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 같으면 있으면은 찾아서 한번 물어볼 것 같은데요 네 회사에 들어오니까 공기업에서 일 잘하는 사람의 기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 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수험생들도 들어와서 아 그렇죠 공기업이다 보니까 남자분들도 많고 하니까 완전 너무 군대 같은 스타일은 아닌데 적극적으로 하고 빠릿하게 하는 걸 다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좀 물어볼 때도 그냥 다짜고짜 그냥 처음 만난 업무라고 아 저 모르는 거니까 알려주세요 이러기보다는 본인 좀 공부하고 알아가서 가가지고 이제 다른 대리님이나 과장님한테 가서 아 제가 여기까지는 알아봤는데 이 이후로는 좀 뭔가 어렵더라 하면서 내가 조금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훨씬 좀 더 좋게 보는 딱 들어도 에이스 느낌 나는데요? 근데 또 들어보니까 군대 같기도 하고 아 네 근데 그래도 군대보다는 숭변전이 약간 남자가 많으니까 그런 조직적 문화가 강하다 하는데 제가 왔을 때는 차라리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사람 사는 곳이라 그런 정도 많고요 진짜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 신입으로 처음 왔을 때 발송 배정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 네 제 주변에도 있었고요 네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네 막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게 업무 그거를 따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서보다는 약간 약간 추후에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이제 감리 같은 거를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준비를 하시는 건데 엄청 많진 않아요 근데 그것도 약간 본사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사업소에는 그렇게 크게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거를 따면은 좀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있나요? 아니요 그냥 2만원 더 주는 게 다예요 아 2만원 더 주는 게 다구나 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 네 도움 많이 돼가지고 수험생들한테 좋은 컨텐츠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